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이팝 쇼크입니다 방탄원단 제2업의 미국 ABCTV 뉴욕 특집쇼 공연 스케줄이 전격 공개되어서 전세계 방탄원단 팬들을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31일 미국 뉴욕의 상징 타임스퀘어에서는 ABCTV가 주최하는 2023 뉴 이열스 록킹 이브 쇼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뉴 이열스 록킹 이브 쇼는 매년 연말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열리는 공연으로 100만명 이상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의 새해 특집쇼입니다 방탄원단 제2업은 이번에 열리는 ABCTV 2023 뉴 이열스 록킹 이브 쇼에 출연해서 단독 공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월 28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2023 뉴 이열스 록킹 이브 쇼의 방탄단 제2업 등 초대 가수들의 공연 스케줄을 보도하였는데요 미국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오는 12월 31일 오후 7시 첼시 커틀러의 공연을 시작으로 오후 8시 제이크, 8시 23분 잭스, 9시 15분 에이바 맥스 등이 공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오후 9시 34분 방탄단 제2업이 첫째로 무대에 올라서 단독 라이브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방탄단 제2업은 뉴 이열스 록킹 이브 쇼 무대에서 이퀄사인 치킨 누들 수프 버터를 공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수많은 언론들이 방탄단 제2업의 ABC TV 2023 뉴 이열스 록킹 이브 쇼 공연 소식을 대대적으로 실시간으로 보도를 내보내는 등 미국이 현재에서 폭발적인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-POP 쇼크였습니다 K-POP 쇼크였습니다